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지? 모가지를? . 야, 똑바로 말해. N이 아니야. 넌 내가 니 이름 잘못 말하면 좋냐? . 아니 이게 너무 뚱뚱해. 못생겼어. . 제일 문제는 이거긴 한데. 못생겼어. 야, 이 씬은 왜 버렸어? 응? 중앙각판? 아니, 중앙각판 단단한 거는 이즈모랑 야마토 끝밖에 없어요. 응? 중앙 57mm는 중앙 57mm는 1점 중에는 이즈모랑 무사 씨 야마토 밖에 없어. 나머지 1점은 다 그냥 물렁살이여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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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차피 안맞았네? 아니 고폭은 깨져도 들어가요 화재는 화재는 들어가 어? 왜 또 고폭이지? 어? 어? 보치바?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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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저각도로 뚫리면 나도 뚫려야 돼 안 돼 안 뚫린건 다 해구려 어? 역기사지 나 근데 여기 왜 들어옴? 어? 나 여기 왜 들어왔어? 응? 어? 이유 없이 들어왔는데? 어? 벤슨 어? 나 여기 왜 들어왔니? 나 여기 왜 들어왔니? 어? 저기? 왜 들어왔지? 어? 히힛 안녕 헬로우 데여 빨리 가. 벤슨이 오래 쏘러 오기 전에. 빨리 무사시 옆구리 한 대 털고 죽자고. 시타만 터지면 내가 저거 잡을 수 있는데. 제대로 사야 된다잉. 시타만 터지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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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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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괜히 씨를 간 게 아니었어. 다 뜻이 있어가지고 내가 씨를 간 거였네. 내가 머리 보다 몸이 우선이네. 왜 멈춰. 아, 엔진이..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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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. 끝났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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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즈모야. 이게 무사시야. 이게 이즈모야. 인마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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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